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제가 이번이 두 번째로 방문을 하는 것이는데요. 한국은 올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것이지만 참 아름다운 국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 기반의 인체대상의약품 등록을 위한 공통기술 문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CHM4Q, CTD, 리비전, 그리고 FDA에서는 저희가 카사라고 부르는데요. KASA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nowledge Aided Assessment and Structured Assessment 약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처음 생각되시는 질문이 왜 IT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제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한 20년 생각을 해봤을 때 M4Q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들이 굉장히 다 지속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생각을 해보시면 누구나 다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사실 두 개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이폰 40 프로 맥입니다. 사실 제가 바로 물론 사실 저희 아이가 이것을 제 생일 선물로 사주기는 했지만 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다른 아이폰이 한 대 더 있습니다. 개인 폰은 14 프로 맥인데 그런데 FDA에서 주는 전환은 아이폰 7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양 문화에서는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기기가 얼마나 이런 현대화에 뒤처져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에는 출장을 오면서 물론 제가 계속 이메일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제 개인 폰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또 섭상을 한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무 폰보다는 제 개인 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폰이 7버전이냐 14버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사진들이 개인 폰에서 찍은 모든 사진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제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당국과 관련된 심사 자료 제출 그리고 재확과 관련된 이런 모든 업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예전 기기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예전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도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해야 되고 또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사실은 가장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특히나 저는 제약품질입니다. 의약품의 품질인데요. 결국은 제품의 품질이 일관성 있게 사용자의 기대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효능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품질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의약품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안전하고 유효해야 하고 또 감염이나 불량이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환자들에게 이런 의약품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규제 제출과 관련된 또 평가와 관련된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품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로 이런 미래의 비전이 구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면 제가 웃고 있으니까 제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앞쪽으로 계시는 분께서 아마 제가 발표하는데 사진을 찍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약간 포즈를 취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제의 당국과 관련돼서 제출이 되고 있는 문서들 그리고 평가의 모습들을 도시화해 보았습니다. 이미 다 경험해 보셨죠. 보통 한국의 MFDA, 일본의 PMDA, 또는 미국의 FDA, 유럽의 EMA건 패키지를 만드시죠. 한 20년 전 제가 처음 FDA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출력한 종이 문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출을 한다고 하려면 FDA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제약사에서 오셔서.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제는 PDF로 제출을 하시죠. 전자 버전으로 지금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년 전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많이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에서 이런 제출 문서를 제출을 하려면 FDA의 PDF 파일로 어찌되었건 서류를 제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FDA에서는 PDF 파일을 수령을 한 다음에 심사자들 그리고 평가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버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IT 시스템, FDA IT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을 한 것은 맞습니다. 20년 전 비교하면 당연히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제출하고 또 신청을 위해서 받게 되는 그런 문서들이 길고 또 구조화되지 않은 문서들을 그리고 텍스트이고 분산된 정보라서 효율적인 정보가 공유되거나 지식관리를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신청서류에서 찾으려면 PDF를 열어서 또 이것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아이폰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오픈한 되어 있는 정보도 그런데 FDA에서 많이 열었던 정보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6년 전에 FDA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또 아이폰이 참 큰 역할을 했는데요. 2014년에 아이폰 6 버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의약품 정보를 검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아이폰으로도 하는데 FDA 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카사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하면서 FDA 시스템들을 좀 변경해보자고 하는 노력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클라우드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저기서 정보들을 클라우드 상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드밴스드 된 버전인 거죠. 단순히 PDF보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구조화된 장문의 텍스트에 효율적인 정부 교환의 부재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자 입장에서는 심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카사 시스템에서 매뉴얼하게 접근, 수작업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것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마치 사진을 잘라서 오래 붙이듯이 컷 앤 페이스트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용자 친화적이지도 않고 또 검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 모든 신청, 서류들은 신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평가 부분들이 전부 다 구조화되고 또 데이터 포맷으로서 이동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 포맷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서 효과적으로 제출이 가능해지고 또 평가도 가능해지고 정보 공유나 지식관리 또 데이터 분석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슬라이드와 이전 슬라이드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한국 MFDS, 일본 PMDA 또는 미국 FDA 이렇게 각각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신청서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FDA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액세스 코드를 준 다음에 여기 가서 FDA의 심사자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서라도 이것을 접근할 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들도 규제 당국들 간에도 커뮤니케이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당국과 또 업계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래의 이런 규제 관련된 제출과 평가의 비전을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모두 다 구조화된 포맷으로 저장이 되면 모든 정보가 데이터가 분석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AI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계 학습, 딥러닝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AI와 관련해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이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실 데이터이거든요. 현재 FDA에는 데이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다 PDF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도 없고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미래가 되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 많은 장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가 변화해야 되죠. 사실 변화라고도 말하기도 좀 그렇고 급변환, 대변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규제 당국 자체가 마인드가 좀 오픈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포맷을 만약에 업계에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규제 당국에서 아 됐다, 우리는 PDF를 사용하겠다 이러면 사실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당국 자체가 조금 더 변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출이 변화해야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인천에서 열리는 ICH 회의에서 CTD 포맷, 퀄리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스탠더드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역별로 데이터 표준이 다 다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당국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업계의 변화도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이런 전자 데이터 표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는 FDA의 지식관리 시스템인데요. 지난 한 6년 동안 FDA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6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한 30% 정도 저희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경에 FDA에서 이 카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FDA 평가와 심사를 현대화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내서 온 것이죠. 첨단 분석과 또 지식관리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치 보시면 아이폰 사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계기가 있어서 여기서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아이폰 6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나서 사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는 먼저 아이폰 사용을 했고요. 저희 아내가 그 다음에 아이폰을 샀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내가 돈을 다 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이폰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폰 6를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기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이폰 6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모든 정보를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호텔도 찾아보고 식당도 찾아볼 수가 있겠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젊은 그런 층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라고 하면 그때는 다 지도를 찾아봤어야 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공개 정보들을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의약품과 관련된 기밀 정보는 또 기밀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 검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구글처럼 이런 검색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FDA의 이런 규제 시스템에 처음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 저는 정말로 이 AI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머신러닝, 딥러닝, 30년 전 AI를 사용을 해보면 사실 지금의 딥러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전했죠. 그래서 예전만 생각해도 그렇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만 충분하게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 안에 입력이 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컴퓨터 시스템에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약물과 관련된 모든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색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석 기능 이 두 가지를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런 카사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서 이 네 이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름이 카사입니다. Knowledge-Aided Assessment and Structured Application인데요. 카사라고 하는 것은 CASA라고도 합니다. CA는 Hous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카사는 사실 집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논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FDA 내에서 꽤 좋은 성과를 내면서 2019년에 이런 논문도 내게 됩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stics에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저희가 원했던 것이 단순히 카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에 대한 FDA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다른 규제 당국들과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런 논문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 카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장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의약품과 관련된 정보들은 굉장히 구조가 없는 나레이티브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비구조화된 정보였고 신청 정보를 요약을 하는 내용들이었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런 거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사실 일관성이 이 의약품 정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또한 효율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우리한테 들어왔던 신청과 관련해서 또 지금 이 신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다른 규제 당국에서는 이 해당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카사는 그럼 무엇인가? 카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지식 관리를 지원하는 구조화된 품질 평가 및 신청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이 정의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카사가 무엇인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뒤에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것이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사와 관련해서는 네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의약품 전주기에 걸쳐서 지식을 확보하고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FDA에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DS나 DP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후로도 많은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스페시피케이션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PDF 버전 1, PDF 버전 2, 3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위해서는 PDF 파일을 계속 열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카사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정보가 늘 현재의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서치를 하지 않아도 현재의 정보가,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DS나, DP건 이것의 스페시피케이션 현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사 시스템은 확립된 규칙과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퓨터 기반의 분석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페이퍼를 내놓았을 때는 AR라든가 또는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이런 구조화된 평가를 제공하자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기반의 나레이티브를 없애고 신청 정보와 관련된 어떤 요약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컷 앤 페이스트 또는 수작업으로 뭔가를 인풋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초기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FDA에서 굉장히 연착륙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평가관들이나 심사관들이 굉장히 이 시스템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FDA에서는 이 페드헬스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때는 처음에 제네릭 의약품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네릭 분야가 FDA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았거든요. 일이 많았습니다. 매년 뭔가가 신청이 들어오고 거의 3천 개의 신청서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심사관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부터 이 카사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로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리뷰 템플레이트를 보게 되면 MS 버전에서 클라우드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플하다면 이렇게 카사 자체가 실현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템플레이트의 설계를 다셔야 합니다. IT 프렌들리한 템플레이셔야 합니다. 컴퓨터는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데이터를 획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템플레이트가 IT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템플레이트가 사용자 친화적이기도 합니다. IT 친화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심사관들은 이 정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데스크탑 버전 임플레멘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연습, 연습, 연습을 하는 것이죠. 심사관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스크탑 버전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사실 검색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에서 이 컴퓨터 데스크에서 웹사이트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로토타입 버전을 실행을 하고 나면 클라우드로 궁극적으로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의 기능들, 그러니까 검색도 다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노톡스 인 인퓨리티 관련된 부분이다. 예전에 FDA에서 이것이 시승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어서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카사 시스템 안에서는 몇 초 안에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DA가 어떤 불순무와 관련해서 예절에 어프로벌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수준의 어프로벌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SSM을 통해서 2020년도에 스님이 나왔던 어플리케이션이고 2015년에 나왔던 어프로벌의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어플리케이션의 어프로벌 수준이 어떻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2015년, 2016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2026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카사를 확장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FDA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이고 FDA,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FDA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니셔티브를 해왔습니다. QBD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컨셉 페이퍼럴, 실사 관련된 이니셔티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다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카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20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할 정도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카사를 보게 되면 KA로 이야기가 되는 Knowledge Aided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SA라고 하는 Structured Appl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KA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내부적으로 규제 당국 안에서 변화들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ICH, 또 변화를 같이 도와줘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FDA는 이런 포맷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는 다른 일본이나 한국에서 요청하는 포맷은 다르다. 이렇게 되면 업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어떤 것을 바꿀 것이냐, 내부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FDA 외부적인 변화, Structured Appl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HM4Q 또는 PQCMC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M4Q, R2가 Step2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프로젝트가 다시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M4Q 같은 경우에는 품질 데이터를 어떻게 공통적으로 표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죠. 모듈 2와 3이 있습니다. 모듈 2는 품질 요약이고 모듈 3은 품질 데이터입니다. 모든 품질 가이던스들 중에서도 M4Q, R1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지난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품질 가이드라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통의 포맷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EMA건, FDA건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잘 누릴 수가 있고 또 규제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9년도에 FDA에 들어왔는데요. 당체 CTD를 이제 막 도우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포맷을 하고 있었죠. 지금은 NDA건, 바이올로직스건 또는 제네릭이건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4Q, R1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ICH에서 이렇게 훌륭한 조화 작업을 해주신 것을 20년 동안에 이것을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4Q, R1은 2002년에 최종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도 벌써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에 2002년에 이것이 도입이 되었을 때는 초등학생이든지 아니면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02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품질 가이드라인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Q8, QBD, 위스크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Q9, 그리고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Q10, 그리고 11, 또 Q12에 대한 전주기 Q13에 해당하는 연속 생산,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에 나온 M4Q, R1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는 좀 오래됐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의약품, 세포 의약품 또는 복합 제재 이런 것들이 예전에 2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D를 사용을 해서 평가나 또는 제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포맷 자체가 지금은 약간 오래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브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어떤 디지털화의 니즈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배경에서 새로운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가이드라인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미래의 디지털화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니즈가 생기면서 M4Q, R1을 조금 더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이 가이드라인에서 우리는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DSDP를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방사선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백신이라든가 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또는 AT&P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고 다 포함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규제 품질 정보의 구조라든가 또 위치의 어떤 주요한 소스로서 M4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4Q, R1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로컬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규제 당국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 또 어떤 국가의 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생산 정보를 적합한 형식으로 구조화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석과 지식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또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폼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컨셉이라든가 데이터 기회에 대해 사항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야 되겠고 또 현재 인정이 되고 있는 여러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개발과 또 제한된 관리 전략 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규제 제출과 심세 유효성과 효과성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M4Q, R2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과학과 리스크 기반 규제의 접근과 제출 문서 준비를 조금 더 독려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모듈 2와 3의 정보의 구성과 위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규제 당국 또 신청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전주기적인 지식 관리를 하자는 것 또 제품과 공정의 혁신을 조금 더 끌어안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툴 활용을 제출과 또 평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 구조화된 의약품 품질 관련된 제출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규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또 효과적인 심사, 의사결정, 조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M4QR2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환자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다 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규제 당국의 기대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강화된 품질 전략과 비전을 적용을 조금 더 빠르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규제 신청을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것들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즉 문서와 관련해서 이런 품질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데이터와 정보 관리를 촉진할 수 있고 또 규제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고 정보 요건의 조화나 표준화 또 규제와 관련된 수렴이나 조화를 증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되게 되면 규제 당국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익성과 유해성을 고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갈 수 있고 또 양질의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과정도 간소화할 수 있고요. 의약품의 품질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고 규제 결정이나 조치의 일관성도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업계와 당국들 간의 소통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4Q를 개정을 한다는 것은 환자, 소비자, 업계 그리고 규제 당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ICH는 사실 긴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저의 동료들이 CTD 포맷의 그 개정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ICH에서 FDA에서 내놓은 M4QR2 프로포즈를 2020년 5월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1년 4월에 ICH에서 컨셉트 페이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FDA에서 컨셉트 페이퍼 아웃라인을 승인을 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ICH에서 M4QR2 비공식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인포먼 워킹그룹을 이끌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60일도 걸리지 않아서 비즈니스 플랜과 컨셉트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업적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이 인포먼 워킹그룹에 참여해 주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집트, EMA, FDA, 헬스 캐나다, 브라질 전문가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 30분 정도의 전문가들께서 이 작업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2시간씩 저희가 폰콜을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ICH에서는 이 비즈니스 플랜을 그리고 컨셉트 페이퍼를 작년 11월에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인포먼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EWG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EWG의 라파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 미팅을 하면서 하이레벨 컨셉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죠. 스텝 1 가이드라인이 내년에 저희가 도출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파이널한 것은 2025년이면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채택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년 동안 이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잠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이 의약품 품질 전자 데이터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ECTT, PDF 형식으로 이 서벤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FDA건, PMDA건, 한국이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규제 당국의 게이트웨이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규제 당국에 있는 심사관들의, 평가관들의 컴퓨터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컷 앤 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을 사실은 심사관들이 다 수작업으로 넣다시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죠.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문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검색 기능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파퓸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사관들이 수작업으로 이것을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포인트로 이런 데이터들을 요약을 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평가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신청마다 보통 6개의 시설이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면 6개의 주소가 있겠죠. FDA 안에서 보면 굉장히 글로벌화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어떤 것은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동유럽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소마저도 조금씩 다르게 그 형식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에서 시스템으로 이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하는 건 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오면서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208YOU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식 자체가 다르니까요. 제가 이것을 어쩌면 제 주소를 부르다 보면 또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다 보면 어딘가는 또 실수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 하나 입력하는데 우리 심사관들이 6분 심지어는 30분씩 걸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카사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 안에서 5초문 됩니다. 왜냐하면 카사가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읽어서 시스템 안으로 자동으로 퍼플레이션을 해주는 것이죠. 심지어 포맷도 굉장히 친화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주소나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관들이 직접 이것을 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IT 시스템이 많은 유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QR 코드 같은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도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하면 되죠. 그런데 QR 코드가 없는 경우면 어떻게 해서요? 매번 이것을 쓰든지 입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또 우리의 노력, 산업계와 업계와 규제당국이 같이 노력을 하면 이곳에 우리는 분명히 도달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미래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